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공격! 공동맞기! 아 나 전화해 이거! 가기 먹어! 안 돌아 왔어! 다시 시작합니다! 안녕하세요 boatal 이었습니다! 자 멤버들도aya 여러분 모두 소리지르면서 뛰어! 네 여러분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저희 스키즈가 KCON 2.9.2 LA의 무대 붙으러 갑니다 오 좋다 LA가 얼마만인지 제가 KCON LA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요 저희만큼이나 STAY 여러분도 정말 기대 많이 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KCON에 체크 나러 먼저 왔습니다 오 근데 잠깐만 여기 괜찮아요? 아까 너무 강렬하게 체크 내서 바닥에 부수는 거 아니죠? 여긴 아직 괜찮은 것 같은데 LA 무대는 좀 더 조심해야 할 겁니다 저희가 엄청난 무대들을 또 준비하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또 여러분도 응원으로 안객석 부스로 꼭 와주세요 KCON 2022 LA는 유튜브 KCON 오피셜 엠넷 K-POP 채널에서 시청하실 수 있으니까요 온라인에서도 KCON을 함께 즐겨주세요 STAY! LA에서 곧 만나요! LET'S KCON! 3 chr outro 3 고맙습니다.